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에서 미 해군 정찰기가 이륙합니다. CNN 기자를 태운 이 정찰기는 남중국해를 통해 타이완 해협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남중국해 상공에 다다르자 훈련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와 맞닥뜨립니다. 미 해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비행기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칩니다. 미 정찰기가 타이완 동쪽으로 진입하자 이번에는 중국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이 군사훈련을 계속하자 미국도 경쟁적으로 군대를 투입하면서 미중 양국에 양보 없는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군 칠함대 소속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대만 해협 상공을 남북으로 비행했습니다. 공역인 타이완 해협 상공을 비행하면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미군의 핵심을 수호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환발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성명을 통해 미군 초기기가 타이완 해협을 관통하며 공개적으로 선전한 것은 지역 정세를 고의로 교란하고 평화와 안정을 해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SBS 이홍갑입니다.